끝이 다 들어가면 5초 쉬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이 건조되도록. 벌써 건조됐네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원장님들도 하시면 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똑같은 일류적으로 섹션을 뜨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에는 조금 더 강한 웨이브를 내고 싶어 하면 슬라이스를 얇게 뜨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냥 루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두껍게 뜨시면 되겠죠? 이렇게 첫 등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와인딩 해놓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도 여긴 이 부분은 굳이 뿌리를 안 살려도 될 것 같아서 곧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그냥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mm로 와인딩 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나머지는 16mm로 해서 와인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13mm로 와인딩을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16mm로 그냥 가볍게 가볍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16mm입니다. 자, 16mm는 자, 피카는 첫 등이 없다고 했어요.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와인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자, 네, 아이롱 하시면서도 일반 펌하고 똑같아요. 그냥 어느 부분은 제가 조금 싱컬펌으로 해드리겠다. 또 어느 부분은 내가 좀 강한 컬을 내겠다.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디자인 하시면서 와인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그냥 16mm로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인딩 다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데는 13mm로 했고요. 나머지는 16mm로 해서 와인딩 했는데요. 또 보시면 약간 이렇게 C자컬로 해서 페어될 부분들은 제가 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C자컬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 부분들만 하고 또 포커스를 가장 많이 줘야 되겠다는 부분도 또 강하게 컬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와인딩을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화하고 시험사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하나 컬이 굉장히 강하게 돌렸죠? 네, 이런 부분들은 또 C컬로 이렇게 예쁘게 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왔죠? 저는 이 작품 이름을 더 진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